여기서는 그냥 갓김치랑 밥만 먹어도 그냥 갓김치를 왜 이렇게 좋아해? 아니 진짜 너무 맛있어 갓김치 홀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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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니아야 매니아 갓김치 근데 우리는 여기서 갓김치 말고 더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새조개 샤브샤브 새조개까지는 아닌데 새조개 샤브샤브가 진짜 궁금해 이게 딱 여수에서 먹을 수 있는 심리 중에 하나거든 아 여기 심리야 이게? 1월부터 3월까지가 제철이야 그러면 우레인이 3월쯤 올 거니까 딱이겠네 양도 엄청나게 많더라고 진짜 맛있겠다 어떡해 새조개를 샤브샤브를 하면 그 국물이 완벽한 육수가 되거든 진짜 최고 거기다가 이제 국수 넣고 하면 그냥 끝나고 보시면 나옵니다 나임부터 나임부터 한번 저게 저런 옷 스타일이에요 시금치에 싸서 먹는 거야? 시금치가 너무 맛있더라고 소장의 시클맛맛과 시금치의 단맛과 새조개의 쫄깃쫄깃 근데 새조개가 하나도 안 튀겨 시금치 싸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 뭐 매번 가도 맛볼 수 있는 거예요? 아니면 시기가 있어요? 네 시기가 딱 1월에서 3월까지만 딱 그때만 가셔야 지금 먹을 수 있어요 뭐야 지금 가야 되네 네 야 갑자기 왔는데? 야 이거 으아 맛있다 왜 아저씨 우리 아빠가 으아 이런 소리 내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맛있다 맛있다 해조개가 근데 진짜 처음이라 그러지? 똥똥하고 크기도 크고 맛도 좋다 제가 해조개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달죠? 진짜 약간 다 침이 또 이렇게 나와 시금치도 있어 이게 시금치랑 싸먹으니까 되게 별미다 진짜 진짜 시금치가 쓰면 안 좋은 것 같아 달아 너무 달아 시금치가 다네 1월에서 3월 초까지만 네 여러분이 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먹는 거 위주로 나오지만 뒤에 전체 지금 배경이 바다예요 진짜 맞아 이게 시금치랑 싸먹으니까 되게 별미다 진짜 근데 진짜 시금치랑 쓰면 안 좋은 것 같아 서울에도 물론 새주개를 구해다가 하는 데가 있어요 가격이 엄청 세잖아 CF라 생각하고 CF 들어왔다 새주개 CF다 이건 아우 미켜 왜 그래 정말 오빠 얘 좀 말려봐 자꾸 이불에서 아 안 된다니까 아잇 몰라 아잇 몰라 아잇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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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때문에 턱아 살평 없어졌어 지금 아잇 이렇게 저 개그맨들 보면 사업으로 일주일 내내 놓을 수 있어 아잇 이렇게 아잇 이렇게 아잇 이렇게 아잇 이렇게